야! 5등 누구야? 5등 누구야? 5등 누구야? 5등 누구야? 5등 누구야? 경찰한테 혼나 지금 경찰관 대기중이야 구라치다가 진짜 손모아질 날아가 5등 74만 공화 공화! 어 72만 6등 기다려봐 아 오픈가 76만 6등 야 10등 누구야? 야 10등 누구야? 10등 10등 불러오 솔직하게 불러 뭐라 알았게 10등 누구야? 10등 누구야? 10등 누구야? 다 거짓말쟁이 애들이야 곰팡이요 딜 몇 나왔어? 버서커 곰팡이요 딜 몇 나왔어? 야 딜 몇 나왔어 너? 아 템 80만 넘는다며 임마 템 쓰레기네 야 아이씨 곰팡이요 딜 몇 나왔어? 곰팡이요 딜 몇 나왔어? 곰팡이요 딜 몇 나왔어? 곰팡이요 10등이지 너 곰팡이요 30만 내게 30만 22만 정도 들어갔냐? 위에 사람 1등부터 7등까지 캐리했네 가인드 딜 몇 나왔어? 가인드 가인드 너도 수상해 가인드 너 9등이지 가사 8등 가사 딜 몇이야? 가사 딜 몇이야? 가인드랑 가사 딜 몇이야? 말해 가인드 52만? 가사 오..가사 54만? 이 새끼들이 뭔 7,80만 좋아 이 새끼들이 그냥 아악! 기록을 세워야될거 아니에요 임마 아악! 아 이 새끼 사기꾼들 이씨 안 돼 50만원 너무 낮아 기록 세울거야 또 누구야 누가 문제냐 둥둥 딜볕 둥둥이 딜볕이야 아 가인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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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인드다 이씨 너도 임마 둥둥이 딜 몇 나왔어? 둥둥아 둥둥이 딜 몇이야? 둥둥이 공화 딜 몇이야? 공화랑 둥둥 딜 몇 닳 Again 아자 아 우리 한번 랭킹 찍어보자 랭커만 찍어보게 최단시간 공화 둥둥 딜덕 공화둥둥 딜볕 공화둥둥 딜볕이야 공화 둥둥 딜볕이야 공화둥둥 공화 둥둥 둥둥! 딜 몇이야? 둥둥이 55... 둥둥아! 이게 뭐야 직업이 프리스트... 아 둥... 아 둥둥이 잘했어 55만 아 둥둥이 박수 깔끔해 나머진 딜 괜찮아 다 70만 이상 아 둥둥아 잘했다 둥둥이 여자야? 둥둥이 여자야? 아 둥둥이 프리네 55... 야 딜 잘 넣었어 둥둥이 아 둥둥이 자 연습이 받았습니다 가자! 아이씨 야 50만 걔네들 때문에 존나 힘들게 있겠잖아 남자야? 괜찮아 딜 잘 넣으면 돼 어 기다려봐 야 뭐야 봐 진짜 이제 제대로 된 놈 낀 거야 여기 한 두판 할라그래 두세판 정도 하고 마크 거기 도전하려고 야 진짜로 딜 80만 이상 거짓말치지 말고 파니야 너랑 같이 할려고 열쇠 모아놨다 초대 좀 줘라 딜 120만 박는다 야 헐 미친 색 야 니 무기 좋다 야 쯔바이엔더는 뭐야? 야 이거 되게 좋다 이거 야 쯔바이엔더 어서 나와 거래불가야 이거 교환이 안되네 어쩐지 블랙마켓에 없더라 야 이거 무기 어떻게 구해 야 어딨어 야 야 얀데레야 얀데레야 얀데레 이거 어떻게 구하는 거야 어? 얀데레 이거 어떻게 구해 야 나 이거 이거 어서 나오는 거야 얀데레야 여기 아 여기서 줘 최고의 말은 와 씨 먹어야돼 야 얀데레를 목표로 간다 야 존댓다 여기서 나갔대 야 야 좋다니 옵션 아이템 무기 야 나쁘지 않네 나머지는 형이 좋은 것 같은데 무기나 무기 하나는 인정할게 야 야 야 좋죠 야 얀데레야 야 또 센 사람 누구있어 실력있는 어세신 파점 솔직하게 80만 넣습니다 아니야 너 공나자 나 기록 세울거야 존나 센 사람 없어 한 딜 80만 이상 딜 80만 이상 어? 나이트 너몸 방어 칼커? 나이트 어딨어 나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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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들어 봐 나이트 나이트 어딨어 나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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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자분들의 저 컨트롤 많이 늘었죠 예 많이 잘하셨어요 이제 딜 졸라 잘 넣어요 90만원 넘으니까 95만원 나이트 어딨어 나이트 많이 는거야 옛날에 진짜 못했어요 나이트 어딨어 나이트 나이트 야 나이트 없어도 돼 네 됐어요 딜 86만 캔버스와 아 무슨 이걸로 86만이야 사기꾸나 존나 사기꾼 개많아 80 박아요 얘네 옵션 괜찮네 어 10부 공세 어 얘 북극홍조 어 얘네 여자 같다 우리 홍조 야 나래 코디 존나 이쁘다 나래야 너 이쁘다 나이트야? 야 나래 뭔 나이트야 관종이네 미친놈아 어세신인데? 이 새끼 뭐라는 거야 나이트 손 이지를 하고 있네 딜 95만 어세신 저 템으로 거짓말 치고 있네 야 북극홍조 저번에 22만 딜 넣었던 애 아니냐 내가 알기로 그렇는데 얘 저번에 나랑 한 것 같은데 딜 22만 넣고 나한테 욕먹고 잘린 애 같은데 나한테 욕먹고 잘린 애 같은데 나한테 욕먹고 잘린 애 같은데 야 북극홍조야 사기치냐 사기치냐 사기치지만 이 학습지 나한테 안 들어가도 돼 아 철어 아리 80만 가능 0530 해비 거러 곧 죄다 80만 가능하대 그런데 피 아이씨 야 질서를 유지해 아래 경찰관 안보여 경찰관? 질서를 유지해 질서를 유지해 질서를 유지해 자 조용해봐 조용하고 내가 손들라는 놈만 손들어 딜 80만 이상 나이트 필요없어 나이트 넣을거면은 딜 진짜 센 나이트 그거 아니면 필요없는데 너 딜 몇인데 나이트 오 괜찮네 어? 나쁘지 않네 정열이 어딨어 정열이 정열아 나와봐 어 나쁘지 않네 음 자 이제 몇자리 남았냐 두자리 야 자 찌바이핸더 얻어보자 딜 80만 이상 빨리 개개해 팡이형 처음 깰 때 멤버입니다 딜 85만 팡이형 처음 깰 때 멤버입니다 야 애들 뭔데 안보여 인마 안보이잖아 누구야야 안보여 야 도대체 야 얘들아 이거 우클릭 잘 안되지 않냐 나만 나만 그렇게 느끼나 우클릭이 졸라 안돼 미앗 공 492시프 어 이거 잘할거 같애 딜 잘 넣는 놈만 앙스고이 어 좀 괜찮아 보이네 좀 세보여 템 나쁘지 않아 어 템 나쁘지 않아 그래도 보면은 다섯명 다섯명 됐다 애들아 준비해라 비앗 먹어 비앗 시룬즈베인 공격력 보여드라구요 얘 484요 얘도 템 좋아요 방어도 좋고 얘 딜 되게 잘 넣어 어 우리 우리 기런 딜 잘 넣어 음 정열이 클리어 전적 없다고? 정열아 너 클리어 안해봤잖아 정열아 정열아 클리어 전적 없다고? 야 클리어 전적 없으면 안돼 정열아 한번만 믿어보라는데 정열아 너 이거 할줄 알아? 자 갑니다잉 에잉 정열아 뽀로로 넣으라고? 하 얜 템이 너무 안좋아 아니아냐 얜 너무 안좋아 템이 얘들아 들어갈준비 비앗 먹어 비앗 비앗 자 비앗먹고 야 찌바이앤도 먹어보자 음 가자 얘들아 쓰리 투 원 고고 달려 들어와 들어와 가자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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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 달려 뛰어 그렇지 뛰어뛰뛰뛰뛰뛰뛰어 야 얀대리창 제 딜 120만 넣는데 제가 키리 주겠네 아 딜초기 안했네 아 딜초기 안했네 쓰러지 말았습니다 미안 딜초기 아 초기 안해가지고 한 3만정도 씹혔네요 에 아이 3만정도 낮게 나오겠네 자 쓰러지 말았습니다 에 에 이라이씨 야아 아 정렬이 이씨 아 해바 잘한다메 아 라이트 이씨 잘한다메 에 시크큐이네 아직 믿고 해줬다 이씨 그래도 얀대리가 세서 2인분을 하니까 얀대리 2인분이야 2인분 어 얀대리 세다 어 야 실론즈베인이 얀대리 꺾네 야 얀대리 좀 저조하다 어 어 얀대리 나보다 못나면 어떻게 해 얀대리 화력을 기대할게 어 얀대리 어디갔냐 얀대리 얀대리 와 스터보드 어 어 바로 1등 확실히 얀대리 세네 바로 1등 잡는데 야 템 좋은거야 확실히 어우 야 찌바이엔드 뭐 사기다 존나 좋네 찌바이엔드 얀대리 얀대리 템 좋아야되는데 딜 많이 넣어야지 니가 2인분 해야되 타 야 한명 죽으네 누구야 야 한명 죽으네 누구야 죽으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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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 그렇지 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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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렬이 이 씨바! 야! 너 내가 니 잘한다메 정렬아 뭐하냐! 아 나 그 큼이네 아 내가 믿은게 잘못이지 어 얀데리 딜 좀나 세네 정렬아 뭐하냐 어 얀데리가 초반에 좀 실수해서 그래 음 잘하네 아 자 세븐시 받았습니다 집중해 집중 집중 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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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아 우리 나쁘지않아 나쁘지않아 야 얀대리가 2인분해주네 오 얀대리 딜 좋은데? 야 진짜 120만 넣겠다 쟤 진짜 집중하면 120만 하겠네 한 110만 일단은 나올거같은데 집중하면 120만 하겠네 야 근데 이 판은 팀원들 다 3만 추가해야돼 왜냐면은 내가 그 리셋을 좀 늦게 해가지고 자 서류를 좀 하십니다 타! 그렇지 와 이제 탔네 정열이 정열아 그렇게 하는거야 음 그걸 못하면 안돼 임마 알겠어요? 애들아 보스만 쳐 보스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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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극딜하란 말이야 극딜 야 양다리 세긴하네 야 희영이 존나 잘한다 헤비건으로 야 희영이 맘에 든다 희영아 형이랑 그 보스 보전 멤버 껴줄께 야 희영아 황이 노예길드 야 맘에 들어? 야 희영이 좋다 야 희영이 잘한다 희영이 야 희영이 잘한다 희영이 여러분 헤비건으로 저렇게 딜넣기 쉽지 않지 않아요? 야 헤비건으로 저종 들이면은 아니 오이형 쟤 남자야 우츄야 우츄 헤비건으로 저종들 들이면 존나 잘 넣는거야 와 헤비건으로 와 희영이 잘한다 희영이 잘해 야 3등 냈다 아 베인이 꺾었네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좋아 좋아 깔끔해 음 살려줘 살려줘 빨리 살려야지 뭐해 자 스루씨 봤습니다 네 딜 2등이야 내가 자 스루씨 봤습니다 네 집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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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얀데레 딜 107만 시바 존나 센네 쟤? 미쳤네? 얀데레야 야 찌바이엔더 저거 사기네 옵션 야 저거 뽑아야되겠네 쟤 이거 얼마나 한거야? 탁 그렇지 잘하고 있어요 야 얀데레 딜 좋다 야 야 110만 지금 113만 넣은거야 120만 넘게논데 이번판 130만 넣겠는데? 얀데레 130만 넣겠는데 130만 오 진짜 딜 많이 와 112만 미쳤네 얀데레 템이 존나 사기야 너무 좋아 집중하자 얘들아 집중 타! 낚시 빠지고 들어가 이번엔 올라간다 올라간다 타야돼 타야돼 그렇지 누구야 한명씩 아아 정렬이 이씨 야아 아아 나 쟤 왜그래 진짜 졸라 좋아 잘했어 잘했어 찌바이 엔더 찌바이 엔더 이라 이씨 아 찌바이가 안나와 얀데레 딜 125만 야아 플러스 3만 추가해야되니까 얀데레 잘한다 가 아니고 템이 좋다 잘하기도 하고 잘하는것도 있는데 템이 되게 좋네 잘하기도 한데 템이 좋아 야 얀데레 템이 우와 얀데레 좋다 얀데레 좋아 야 기다려 내가 범인 잡는다 나 범인 잡는다 했다 내가 니네 범인 잡을거야 왜 안돼 범인 잡는다 기다려봐 1등 2등 3등 오히영 잠깐만 출발할게 실론즈베인 90만 나가지마 누가 나갔어 탈퇴하지마 미마시 71만 태물망이 55만 야 정렬이 어디갔어 시벌러미 다시 퍼티 초대해줄게 아라이씨 인성봐 야 미알 어디갔어 미알 도망갔어? 오히영 다 도망가네 영어아이디도 도망가고 야 미아시 딜벨시야 미아시 딜벨시야 어 도망간거봐 와 미아시에 나갔지 미안 나갔지 나간 애들을 일단은 꿀리는게 있어서 나간거야 둥둥이도 도망갔어? 둥둥이 도망갔어요? 아니 둥둥이는 프리스트야 앙스고이 2분동안 잠수탔다고? 진짜로? 아 뭐야 이 정상적인 사람이 파티 초대 또 누구야 정상적인 사람 초대해야지 이거 다 비정상이야? 아이씨 아 미아시 71만 넣었지 아 미아사 미안해 파티 초대받아 아 71만 어 미아시는 나쁘지않았어 그래도 아 미아시 못봤어 미안해 아나이 극혐이네 에 어 나쁘지않네 에 NPC 랩 80 딜 85만 레인저 템랩 600 넘습니다 봄미아 레인저도 한번 껴보고 음 좋아하는 연예인도 사생활치면 범죄입니다 우리 경찰관 맘에 들어 경찰관아 여기있는 애들한테 주의할 좀 얘기해봐 새끼들이 말을 안들어 말을 그 좋아하는 연예인도 사생활치면 범죄입니다 그래 범죄야 자 기다려봐요 신론즈베인 초대했는데 열쇠 없는거 같은데 야 신론즈베인 너 왜 안들어가 초대했어요 아 맞네 맞네 다섯 네명 초대했는데 안받은거같애 네명 야 한명 누구야 한명 나이트씨 나이트 없어도돼 나이트 극혐 뭐래 아아니아니 템좋은사람만 불러봐 템좋은사람 템좋은사람 없어 템좋은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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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5만 버서커초대중요 니가 무슨 딜 95만이야 니가 무슨 딜 95만이야 사기치네 어 표도 디자인 어 이사람 괜찮네 디자인이 자 한명 한명 누구 백이치 야 한명 누구 끌까 얘들아 한명 누구 끌까 야씨 나 얀데레템 보여달라고요? 미쳤어요 예 무기가 미쳤어요 무기가 무기가 와 와씨 이 찌바이앤더가 지금 버서커무기중에 제일 좋은거래 근데 거래불가래 못판대 그래서 못파는거라 보스잡아서 먹어야된대 그니까 그니까 매소 내가 매소 천만원 있는데 사고싶어도 못사는거지 직접 먹어야돼 나는 구강이긴한데 확실히 내가 공격력 555고 얘 603인거 보니까 저 센거지 지바이앤더가 실론즈 열쇠없다고? 론즈 열쇠없어? 있는데? 실론즈 열쇠없어 열쇠 우리 실론즈 기론 아니야 잘한다고 쟤 매러 300 실론즈 형이 매러 충전해줄게 5천원이면 되지 이 초대 어떻게 해 실론즈야 그룹 이거 어떻게 초대하냐 실론즈가 우리 길드에서 그래도 나름 딜 잘 넣어 야 기런분들 우리 길드원 20명 접속 접속률 좋아 다들 아이템 빨리 맞춰 나중에 길드원끼리 보스 깨고 해야지 그룹대왕 실론즈 오이형 장비 보여달라고? 얘 딜 잘 넣어 그냥 무기만 6강 보라색 무기만 좀 세게 맞췄는데 딜 잘 넣더라구요 황금열쇠 황금열쇠 샀어 실론즈야 황금열쇠 샀어 어 샀어 황금열쇠 야 무릎 껐다 미안해 어 과대가 껴달라는데 아 야 과대 오늘 뽀뽀 2천개 썼는데 꽈대야 근데 잘해야돼 진짜로 너 딜 많이 못 넣으면 안된다 템 좀 보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꽈대야 꽈대야 괜찮아 열심히만 해 우리 일단은 얀드리짱이 세니까 우리 꽈대 우리 뽀뽀 2천개 썼는데 아 껴줘야지 기다려봐요 아이 뽀뽀 2천개 썼는데 껴줘야지 버스 좀 태워줄게 꽈대야 꼭 레인저 장비 먹어라 이번판에 템 좀 업그레이드해 템이 그게 뭐야 인마 템이 극혐이야 실론즈 열쇠 안샀지 왜 안샀지 한번도 안샀어? 열쇠 산적 있어 실론즈? 실론즈 열쇠 한번도 산적 없어? 어 옛날에 샀어? 지금은 안샀지 24시간 동안 그걸 24시간에 한번밖에 못사 형이 형이 충전하고 해줄게 우리 길드원분들 섭섭해하지마 이 친구 잘해가지고 제가 끼는거니까 나중에 너네도 다 챙겨줄거야 우리 길드원들도 실론즈야 기다려봐 문상점 사고 형 마일리지 마라 인마 어 마일리지 많아 실론즈야 아 이거 그 부계정이에요 제가 매니아 계정이 두개가 있어가지고 아 부계정이라 그래 예 부계정이라 돈이 없네요 원래 돈 770 넣었는데 기다려봐 아 봄미아 빼라고? 야 실론즈야 불러줄게 아이 뭘 갚아 인마 실론즈 불렀다 어 봄미아 빼라고 봄미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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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봄미아 왜 못해? 템 괜찮은데 봄미아 왜 빼요? 자꾸 왜 봄미아 빼라는거야? 왜왜왜 봄미아 왜 아 아 클리어전적이 없다고? 아이 잘하겠지 잘하겠지 탈구야 철판아 너네 그 존슨팸 길드 만들어 일단은 그게 나을거 같애 너는 트로피 너무 안무니까 랭킹 때문에 길드 랭킹 때문에 아 실룬즈베인이 파추 야 봄미야 더 정렬이처럼 하면 안돼 알겠지 집중하자 실룬즈베인 열쇠충전해 빨리해 빨리 아 여러분들 봄미야 일단 템좋으니까 믿어보자 내 방송을 보고 배웠을수도 있지 아 별거없네 아이 기다려봐 한번 믿어보자 초대했는데 초방하는건 무슨 인성이야 나는 그렇게 초대를 해놓고 초방하는 그런 인성 나쁜사람이지 초방하고 초대하고 초방하면 인성이 좋냐 뭐가 부족해 야 이거 사면돼 로터스 무전기 5천원짜리 사고 실룬즈야 이거 산 다음에 마켓가서 마켓가서 프리미엄샵 소비기타에서 사면돼 어? 프리스트가 왜 없어요 뭔소리에요 둥둥이가 프리스트인데 뭔소리야 프리가 없대 뭐 자꾸 프리스트가 없대 사면돼 아 아 아 아직 안내ит 도착하자 아멘 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내일부터 제 팬티셔츠, 바지 이런거 만나볼 수 있을거에요. 많은사람 부탁드립니다. 진짜 기가 막히게 디자인할게. 자 얘들아. 먹어. 물약. 물약 먹어. 물약 먹어 물약. 간다. 쓰리. 투. 원. 고고. 레츠고. 야. 친. 야. 진짜 먹어보자. 찌바이 핸드 맞아요? 무기 이름? 집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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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해. 딜 잘 넣어 딜 잘 넣어. 딜 잘 넣어. 딜 잘 넣어 집중해 집중해. 집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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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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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딜 잘 넣고 아이 스톤 걸렸네 꽈대야아 괜찮아 괜찮아 힘내 힘내 나 나갔다 들어와 야 꽈대야 힘내 임마 무해 임마 꽈대야 템이 너무 안좋아 컨트롤도 연습좀 하고 컨트롤도 연습좀 해 꽈대야 야 얀드리짱 딜 X댄다 딜 보수 야 집중해 집중해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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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 잘하고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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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잘하고있어 잘하고있어 딜 못넣는 애들 괜찮으시잖아 잘하고 있어 살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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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 나부터 살리란 말이야 좋아좋아좋아 잘하고 있어 아 나 왜 죽었냐 잘해 잘해 집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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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해 집중 타 타 야 과와대 좋아 아래 밑에 있구나 탕줄 알았잖아 이씨 과와대야 집중하자 과와대 너만 잘하면 돼 과와대 집중해 집중하자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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